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우쌤입니다 자 우리 고1,2 친구들을 위한 2024년 커리큘럼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작년에, 아직 작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우리 지금 12월달이니까 올해 이제 2월달에 선생님이 런칭을 해서 이제 1년을 쭉 왔고 이제 내년에는 2년차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제 2년차가 되면서 선생님 이름 옆에 이제 그 반짝반짝이던 이제 N자가 사라질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선생님도 약간 경력자로서, 경력직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1년차 작년 1학년 때 저하고 공부했었던 친구들, 그쵸? 우리 이제 2학년이 됐을 텐데 같이 또 어떻게 그려갈지 그 다음에 또 2학년에서 지금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많이 지금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내신, 물론 3학년 때도 내신 대비가 있긴 하지만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걸 얻어갔었고 그런 것들도 수강평에 남겨졌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지금 예비 고1 친구들한테 어떻게 또 전달을 해줄지 이런 계획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선생님이 작년 1년 동안 음, 여러분들에게 능률김, YBM파, 그 다음에 YBM한, 천재, 다양한 교과서들을 지금 쭉 해왔어 지금 보면은 여기 나와져 있는 건 완강이 된 강좌들입니다 그래서 뭐 능률김은 지금 영어 1, 영어 2까지 끝이 났고 그 다음에 YBM파는 고등영어 이거는 선생님이 완강을 했어요 12월 지금 얼마 안 돼서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야 그때 이제 고등영어 완강이 됐고 이제 영어 2 강좌들이 있고 그 다음 천재 2, 지학민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서에 맞는 강좌가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싶은 것 중에 있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건 이미 끝이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도감 있게 미리 뭐 한 학기 또는 중간고사 범위 이런 것들을 겨울방학 때 한 번 정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친구들은 부담없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학교 배정이 좀 나와줘야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부교제도 여러분들하고 좀 했었던 것들 올림포스 영어 독해의 기본 1, 그죠? 기본 1, 기본 2가 있는데 일단 기본 1까지 진행이 됐고 이거 기초부터 탄탄한 독해 트레이닝 이건 선생님의 이제 시그니처, 선생님만의 여러분들에게 독해법을 이제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법을 잡아내는 그런 강좌입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이 영어가 언어적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여러분들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진다는 거 시험 범위가 많아진다는 거 이거는 이제 고1 친구들에서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거고 또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도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지 그 다음에 중3에서 이제 고1 올라가는 친구들 중에서는 선생님 저는 아직 해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수능형 모의고사 문제들 정말 한 번도 풀어본 적 없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 번 풀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 하면 이건 반말이잖아, 그치? 너무 어렵던데요? 라고 하실 분들은 한 번 선생님하고 이것들 독해 해석법부터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까지 하셔서 그리고 또 고2에서 고3, 아니 고2, 고1, 고2 넘어가는 친구들은 레벨업 여기까지 하셔서 물론 먼저 유형별 독해를 한 번 들었어야 돼 그것까지 연결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독해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리고 이제 2024년 상반기 진행 중 및 예정 교과서, 그치?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예정을 지금 선생님이 해놓은 것도 있는데 일단은 YBM, 박, 그리고 한 이건 선생님이 지금 이제 촬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어, 원, 영어, 원 마찬가지로 그래서 YBM, 박, YBM, 한 이것도 능률처럼 빨리 이제 완성을 해주려고 1학기 강좌, 그리고 2학기 강좌까지 싹 다 완성을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 천재2도 선생님이 지금 영어2밖에 없었는데 고등영어, 그리고 영어1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상반기에도 진행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YBM, 박, YBM, 한은 선생님이 지금 12월에 촬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천재2,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비상홍 이거는 3월 초쯤에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아 그치? 3월 초나 2월 말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기 시작할 때쯤에 딱 맞춰서 들어주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평변형이라고 해서 고2 친구들, 예비고2 친구들은 알 건데 고1 친구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중간 3월달, 6월달 모의고사 거기에서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지정해 주시는 어떤 시험범위로 들어가는 지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시험대비를 하는 그치? 어, 그런 강좌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진행을 할 예정이죠 일단 상반기이기 때문에 3월, 6월달 넣어드렸고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을 보시는 날짜 딱 그때 바로 다음 날에 딱 개강을 해가지고 바로 여러분들 학습해가지고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일주일 내로, 일주일 내로 선생님이 이거 완강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뭐 너무 근접해 있어서 선생님 이거 만약에 강좌 완강 늦어지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바로바로 여러분 들으실 수 있게끔 선생님이 신경을 쓸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진행 중 예정인 부교제 어, 부교제 어, 마더천 고교 영문법 3300제 아, 이거 여러분들 많이들 사서 푸는 문제집이에요 그 3300제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거든 그래서 좀 두께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중학교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런 친구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이 3300제의 특징이 뭐냐면 초반에 풀다가 나중에 힘이 빠지더라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책을 뒷부분은 끝까지 못 봐요 마치 약간 그 레전드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이랄까? 앞에 부분 막 풀고 새까맣을 때까지 풀었는데 뒤에 부분 가면 점점 하얀색이 드러나는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겨울방학 때부터 조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한번 쭉 정리를 해주고 문법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를 들어가면 조금 더 문법의 두려움을 좀 깰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필요한 문법 그쵸? 영어를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외워서가 아니라 언어처럼 다가가려면은 선생님처럼 풀이를 어떻게 하면 될지 그런 것들까지 좀 주려고 해서 겨울방학 시즌에 볼 수 있게 이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거는 뭐 교재는 이제 그냥 시중에 파는 그 교재니까 같이 산 친구들은 강좌 그쵸? 그렇게 들으시고 만약에 아 진짜 영문법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정리해봐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같이 함께 교재랑 뭐 강좌 같이 좀 뭐 구매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석 공부할 준비 딱 마인드 가지고 출발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림포스 전국연합평가 기출문제집 이게 고1 버전 고2 버전이 있거든요 이게 살짝 이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 범위에 같이 들어가는 부교재로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이것도 같이 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선생님이 시작 시점을 아직 확실한 게임 못 잡겠지만 아마 한 4월 정도는 돼야 될 거야 4월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풀어보고 싶은 문제지다 나 이거 좀 모의고사 기출 좀 정리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좀 부교재로서 학교에서 사용을 해서 선생님 저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올 한 해 입단 2024년 상반기를 꾸려갈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되게 많이 두렵기도 하고 또 열심히 지금 막 내년 과정을 공부를 하느라 굉장히 좀 이제 좀 지친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힘들 수가 있어요 그쵸? 모든 막 그 부담감을 내가 혼자 짊어지고 간다 물론 당연히 본인들이 시험 보고 하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걸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에너지를 넣어줄 수 있는가가 여러분들이 힘차게 한 해를 시작을 하는 거냐 아니면 너무 힘들 거라는 두려움만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냐 그거의 차이점이 엄청나게 커질 거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 항상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하는 거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쵸?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소드 미누쌤입니다 라는 걸 강조를 해드려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항상 강조해주는 그 강좌들 그쵸? 이런 것들이 다 PT가 붙어 있거든 여러분 퍼스널 트레이닝 그쵸? 저하고 함께 딱 받으시면서 영어를 영어답게 영어를 언어답게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전반적인 영어의 상승이 저와 함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미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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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